안녕하세요 샤르르 내 맘이 녹아 샤르르 내 맘을 녹여 안녕하세요 샤르르 가수 박민주입니다 올해가 이민연인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 주의하시면서 또 요즘 코로나가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면서 코로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음식은 두부강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? 두부강정 시작합니다 두부강정weg 즉 tablets 적용 컸고 다 때마 카메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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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